영국 해리 왕자와 맥언 마클이 이번 주말에 결혼합니다. 그런데 왕자의 장인이 결혼식에 불참하기로 해 관심이 뜨거운데요. 어떤 사연인지 고서정 기자가 전합니다. 현지시각 19일 주말 영국 윈저성에서 해리 왕자와 혼혈 여배우 출신 맥언 마클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왕실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결혼식 관련 상품도 인기. 하리와 맥언 마클의 결혼식을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에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오는 장면은 없습니다. 해리 왕자 장인이 불참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장인의 건강 때문입니다. 진짜 이유는 마클의 아버지가 10만 파운드, 우리 돈 1억 4천 5백만 원을 받고 연출된 파파라치 사진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딸의 결혼식에 불참하기로 했고 영국 왕실은 이해와 존중을 구한다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마음을 바꿔 결혼식에 참석할 거라는 기사를 냈는데 신부 아버지의 부적절한 처신에 결혼식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